네 이제 빙어터는 원래 있었지만 얼음 확인을 하고 가요. 4차 네 번째 터뜨릴 곳 다섯 번째 터뜨릴 곳 다 확인하고 갑니다. 빙질이 7,8cm에서 10cm 얼은 곳 확인.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빙어 테스트는 못했어요.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고객님 우리 집을 방문하는 우리 빙신님들의 몫이라고 봅니다. 자존심이 있지 제가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. 여러분이 와서 잡아줘야지.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 군이 읍내권에 가까운 곳에 얼음이 안 얼어도 갈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30분 이상을 더 가도 탈 곳이 지금 뭐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다섯 군데 막 뚫어놓은 게 있어요. 중소형지라 좀 빨리 얼었네요. 네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궁금하면 문의 전화 주세요.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. 답사 다하고 집에 가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